아아악 우회 속에 감춰 아아악 야, 바지 맞지? 다 쓰러진거 맞지? 이게 스트레트 라이크야 스트레트 볼링에서 제일 높은 점수 스트레트 라이크가 두번이면 스트레트 더블 세번이면 스트레트 타피 오, 체계적이야 대박 나도 한번 해볼래 자, 이 자리야 나는 스트레트 볼링을 세우고 있을게 가서 준비하도록 고마워 언니 도대체 남자들은 왜 저럴까 쟤들도 우리가 쇼핑에 환장하는 거 이해 못하잖아 그니까 그냥 포기하자 아,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왜 이럴까요? 난 자세한 소왕이 있어 F.E.N.T.R.I.P! 내가 서로 끝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땅빛에 빛나는 너를 바라보고 싶어 밤새도록 와이키키